제 아비를 죽인 자, 누굽니까? 내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을 목숨이 너다. 우리도 계획을 바꾼다. 바로 방언을 친다.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끝나. 주상은 똑똑히 지켜봐라. 네가 정안을 두려워한 결과가 어떤지를. 정안이 이 나라를 어찌 피로 물들이는가? 저는 제 은하의 조주 속에서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. 지켜줘서 고맙다. 그리고 미안하다. 내 분노만 보느라 네 아픔은 위주 못 봤다.